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떡 먼저. 들었어요? 개구리 소리 아니었어요? 개구리 소리. 어묵과 떡을 동시에 먹는 것 같은데? 떡이다, 떡이다. 떡이다, 떡이다. 찰찬한 게 떡이다. 저는 떡. 어묵 하나 먹는 게 아니라 두 개. 역시 용적이에요. 두 손 모아주시죠. 이거 재밌다. 소프님 틀렸어. 저 사람이 먹는 사람이야, 만드는 사람이지. 난 저 사람 진짜 먹는 사람 아니야.